푸드레 아이고 천개비살 푸드레입니다 짜잔 럭크급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만든 풀립 물고기를 낚아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집통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천연의 장난감 바람개비를 만들었던 풀립 바람개비인데 그 풀립은 마르게 되면 이와 같이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만들 그 순간만큼은 훌륭한 장난감이 되는데 다 놀고 나서 보관하다 보면 이와 같이 날개가 많이 오그라들어서 바람의 저항을 받지 못해서 잘 날지라 커리큘럼을 짠다고 할까요 이제 이 집풀 공예를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순서 순서가 어떤 시퀀스 어떤 그 요 집 공예를 따라서 함으로 해서 어느 순간에 어? 나도 할 수 있었네? 라는 그런 자신감을 드리는 그러한 그 흐름이 있는 영상 순서를 제가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소개될 그 작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어떤 녀석이길래 이와 같은 부들의 아이고 청기두스레 부들입니다 아 종려나무의 단점을 한번에 극복해 낼 수 있는 재료가 부들입니다 부들로 만들어 봤는데요 모양도 이뻐요 이 부들 바람개미 날개도 더 많죠 자 날개가 많다는 것은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두입으로 했고 이것은 네입으로 했기 때문에 날개가 총 여덟개 부들이라는 재료는 마르게 되면 변형이 그다지 급격하게 변형이 되지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고 아주 또 질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게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물에 상당히 습기에 강한 그런 재료입니다 종려나무의 단점을 한번에 극복해 낼 수 있는 천연의 재료 부두를 가지고 바람개비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도 있으면 수력발전기도 있어야 수력발전기 물레방어는 다음 번 주제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잎으로 바람개비를 만들면서 제가 살짝 오늘 영상을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바람개비가 한 번만 더 손이 닿으면 물고기도 바뀌어 버립니다 보이십니까? 풍력발전기를 만드시는 분이면 이와 같은 물고기도 만들 수 있다는 오늘 물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개비를 만들었던 종려나무 잎이고요 많이 말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드는 과정에서 구부리게 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젖은 수건이나 물에 충분히 담가 놓으시고 시간을 기다리시면 다시 이 풀에 물이 머금어지면서 부드러워 잎사귀는 보시면 가운데 심이 있어요 양쪽에 두 장의 이파리가 있어서 항상 가운데 있는 이 줄기 심은 이렇게 빼낼 수 있구요 두 개의 잎으로 바람개비를 만드는 방법으로 엮는다고 했죠 자 십자로 해서 V자로 올렸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다음 눌러진 녀석을 다시 V자 형태로 올리구요 다음 눌러진 상태를 위로 올려서 마찬가지로 눌려진 녀석을 반대편 사이에 다가 넣으시면 기억나십니까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구요 조금 부러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네요 자 앞에는 플러스 모양 뒤에는 X자 모양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뒤에 X자 모양으로 된 부분을 한번 더 올리시고 반대편으로 한번 더 끼워주시면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뒤에는 X자 모양으로 해서 저번에 바람개비를 만들 때 다시 모양이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네인알을 번갈아 눌러가면서 마지막에 끼어서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두 번 빼는 겁니다 두 번 빼면 자 뺀고 다시 빼고 빼고 했을 때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두 번 자 이게 풀리지 않으려면 어디에 되면 됩니까 이 사이에다가 끼우는 겁니다 그냥 끼우시기만 하면 요같은 물고기가 나옵니다 맞죠 자 요같은 물고기를 엔젤피쉬 금붕어처럼 만들기 위해서 가위로 다듬어 주시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요같은 물고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내놓을게요 organizer 내쉬고 층층이 muş 마지막으로 뒤집어서 똑같은 과정입니다 계단처럼 잠시 끊어내고 그 다음 계단 모양 만들어서 끊어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뭇잎이 이렇게 결이 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꼬리의 길이는 짧게 길게 여러분 마음대로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짧은게 좋아서 짧게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한번 두번 세번 어떻습니까 물고기 같지 않습니까 자 아까 제가 잎과 줄기를 속심대로 구분 했잖아요 자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분리해낸 대구요 이게 낚시대가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끝을 한번 매듭지어 주시구요 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뾰족하게 하신 다음에 물고기를 관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손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다음에 짜잔 낚시가 되겠습니다 한마리 잡았습니다 피션 내가 루어 낚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한 5년 넘게 했는데요 요즘은 제가 또 다른 공예의 매력 지풀공예의 매력에 빠져서 루어 낚시를 좀 등한시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좋아하던 루어 낚시가 좀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여와 같은 물고기를 만들면서 루어 낚시를 가고픈 마음을 달려받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잠시 전하면 퍼플라이스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호주에서 거주하시는 구독자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작품을 만들어서 아주 재미나게 노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사실 영상만 보아주셔도 저는 감지덕지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낚시대에 걸 수도 있지만 모빌을 만들어서 아이들 방에 걸어두시면 풀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천연의 장난감으로 아이들의 감성을 안껏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날씨는 화창하고 햇볕은 따뜻하고 오후 내내 바람없는 잔잔한 그러한 강가 뚝방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수몰나무가 아무래도 물고기들이 은신에 있는 은신처 또 요맘때쯤에는 수온이 아직까지 찹기 때문에 작은 고기들이 활동하기보다는 큰 고기들이 활동을 합니다 몸에 지방질을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추위에 견딜 수 있고 그 만큼 먹이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활동을 하는 그런 럭크급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 입질이 왔습니다 자 요럴때는 줄에 텐션을 유지해 주면서 이 차 입질을 감지하는 순간 후킹 예 잡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짜잔 럭크급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만든 틀린 물고기를 낚아 봤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신용 문화 문화